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50년 성장 동력을 살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경남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경남 경제 성장의 견인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저력은 과거 50년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생존 전략을 찾은 기업들의 혁신으로 다져졌습니다. 직원 15명으로 출발해 경남의 일자리 3천 개를 만들기까지 조선업에서 풍력, 에너지설비 전문기업으로 거듭난 한 중소기업의 비결을 짚어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1989년 창원 국가산단에 자리잡은 해양플랜트 제작업체입니다. 당시 전직원 해봐야 15명 남짓. 선박플랜트 블록을 만들어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 납품하던 명세한 규모의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랬던 곳이 지금은 창원 공장 직원만 700명, 통영과 사천의 자회사까지 더하면 3천 명이 일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급성장을 이룬 배경. 1999년 에너지설비 제작으로 눈을 돌린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존의 역량을 LNG선 특수설비인 펌프타워 생산에 집중한 겁니다. 펌프타워는 바다에서 시추해 급속도로 냉각한 액화 천연 가스를 선박에 싣는 LNG선의 핵심 설비입니다. 스테인리스 특수 용접 기술을 활용해 지금은 이 펌프타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만드는 폭파 기업이 됐습니다. 162도로 냉각된 천연 가스가 흘러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극좋은 상태를 견뎌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라서 일반적인 경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누구도 선뜻하지 못했던 에너지설비로의 도전은 지금 열매를 활짝 맺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LNG가 벙커 CU와 비교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지금은 우리 조선업계의 고부가 가치 주력 선박이 됐습니다. 국내 LNG선 펌프타워 제작 점유율 95%.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 회사의 수주 잔량은 최소 3년치가 넘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까지 굉장히 LNG 선박에 대해서는 수준 물량이 많이 나올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한켠에 자리 잡았던 작은 조선협력업체는 이제는 통영의 대규모 해양플랜트 전문 생산회사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LNG선 펌프타워 설비에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은 풍력발전기 하부설비라는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야드에서 한창 만들고 있는 건 선박 블록이 아닌 해상풍력기 하부설비입니다. 중장비로 타격해 바닷속에 심는 기존의 항타 방식이 아닌 구조물의 무게와 수압차로만 설치해 진동 생태계 피해를 줄인 친환경 2세대 장비로 손꼽힙니다. 14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높이 87m, 2200톤 규모 외국 먼바다에 주로 쓰이는 대형 설비로 지금은 대만 해상에 설치될 33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풍력설비 제작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대기업 납품에 주력하던 협력업체가 덴마크 풍력전문기업과 자체 계약하는 발주기업이 된 겁니다. 파도나 바람에 120m 정도 되는 풍력발전기 날개 브리드의 진동을 견뎌야 되는 그다음에 바닷물, 해수에 견뎌야 되는 30년 동안 견뎌야 되는 내 부식성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라서 일반 해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형 크레인과 넓은 야드, 암벽 같은 시설과 농적 기술을 활용해 수십 년 하던 선박 제작을 넘어 풍력설비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업종 전환이 쉽지 않은 대기업 조선 3사의 틈을 비집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블루오션에 뛰어든 겁니다. 전 세계 수출을 하는 모든 회사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는 풍력발전 전기 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나와 있는 개발 계획에 의하면 약간 100만 개의 이런 해상 구조물 자켓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는 풍력발전기 하부설비 생산 비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2026년 100%로 끌어올려 에너지설비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2021년 생산액은 51조 원, 경남 지역 내 총생산 113조 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임경재입니다.